항상 이 주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털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이 와시대아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박상준 교수가 이제 글 제목은 신문사에서 뽑으니까 내 아이에게는 식민지 트라우마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식민지 트라우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거겠죠. 이제 식민시대를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을 아들, 딸 다음 세대 박성준 교수의 아버지 세대한테 한 경험들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 이제 트라우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칼럼 내용 안에 어느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식민지 트라우마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는 내 경험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즉각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의 트라우마를 물려받았다. 우리가 세대에 걸쳐 식민지 트라우마를 물려받은 것은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경고고 나는 내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박성준 교수가 기고를 했네요. 제가 주목한 것은 식민지 트라우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용어. 용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어는 그 용어에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수도 되고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의식을 계속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어를 잘 선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죠. 우리는 10대를 겪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겪어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대의 공통의견 공통가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결혼했을 때 1980년대는 전세대와 마찬가지로 대체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는 둘을 낳아야 되고 이게 시대를 같이 사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공유한 일종의 의견이자 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외적인 그 당시도 미혼을 주장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시대 1980년대 1970년대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식을 두 명을 낳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공유했을 겁니다. 그 전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자식을 넷다섯 도처럼 낳을 수 있다 이런 세대를 생각을 가졌던 거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의견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일본의 일제치아를 한 번 보자고요. 1940년 1930년 1920년은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여러분들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일본도 동남아시아나 그다음에 조선을 병합을 한 거죠. 이제 그 세대가 지금 일본인들의 할아버지 세대라고요. 그 할아버지 세대는 그 세대의 지배적인 의견에 충실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일본인들 지금 일본인들의 할아버지는 조선을 병합하고 사이판을 병합하고 뭐 이런 부분을 범화를 병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세월이 지나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했을 거라고요. 그 시절이 다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거니까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던 사상이나 의견에 따라가지고 저마다 노력하던 끝에 어떤 사람은 식민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배자가 되고 그렇게 흘러가버린 거죠.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식민지 트라우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 사람은 세대가 벌써 두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게 일본으로 보호하여금 일본의 지금 세대한테 계속해서 사과해야 될 건 요구하는 사람은 요구하고 싶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하고 지금 사람들은 다 분리된 개체니까 우리가 아니고 분리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상준 교수가 내 아이에게는 식민지 트라우만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표현 자체가 저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이에게 뭘 물려주겠냐의 이야기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으면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니까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흘러간 1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지금도 사과를 해라 돈을 달라 친일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이 지적한 것 같은 편집적인 디스오다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정신병리학적인 여러분들 그런 초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흘러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애를 옛날처럼 4명을 낳아라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제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가장 피곤한 사람들의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뭐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사람은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인 거죠. 자기가 지하될 모든 책임을 다 그냥 피해의식에 다 돌려버리는 거죠. 정말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정이 아니고 라면 라면 종합상사 컨테이너 산업 가발 산업 의류 산업 반도체 가전 철강 조선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일본 기술이 엄청나게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어로 어로 어로기술 어구 현대 여러분들 어로기법 선망 참치잡이 전부가 다 뭡니까 일본 기술 위에 올라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태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지금도 여러분들 그 화제 우리 사회 여러분들 주류 언론들이 다루는 화제에 상당한 퍼센티지가 다 과거사와 관련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태형적이고 역주행적인 그런 사건들이 나는 거의 정상적으로 안 보거든요 정상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가해들끼리 얼마나 여러분들 광활하고 멀고 터프한데 그 과거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들을 다 퍼붓느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식민지 트라우마가 어디 있노 그렇게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자식에게 식민지 트라우마를 왜 물러주노 오죽 물러줄 게 없어 식민지 트라우마를 물러주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용어 자체가 아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좀 반듯하지 않을까 저는 전형적인 여러분들 경남 통영에 일제 여러분들 의장을 하던 사람이 남긴 적산가옥 중심에서 나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렸지만 소위 한국의 현대 어로기법 어구 전부가 다 합니까 건의 업이든 원양의 업이든 연건의 업이든 전부가 다 일본인들이 전소에서 남긴 걸 가지고 일어섰지 않습니까 어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태형적이고 비급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지적이고 비사실적인지 식민시대가 되어 가지고 제국주의 시대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역사의 모든 과정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자 지배당하는 자가 업다운 업다운 그게 역사지 않습니까 뭐가 그게 대단하냐 그걸 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그냥 고함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내 입에서 그냥 절로 그냥 조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트라우마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무슨 트라우마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다루어야 되냐 다루지 않아야 되냐 그런데 오늘 보시죠